Q. 여러분은 4MNT 안녕하세요! 제가 1년만에 싫어하는 곡을 판매를 했습니다. 타이틀곡 제목은 싫어고요. 일단 싫어하는 곡은 앞에는 감미로운 사운드가 있고 나중에 훅 부분에 대해 굉장히 통통한트를 많이 보여드리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악구를 길게 배울 수 있는 alde. 틀릴 틈도 없었고 저희가 빨리 빨리 같이 외우는 형은 가끔 한 명씩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힘이 들어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도 굉장히 틀리는 경우도 없었거든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느낌의 곡이 두 번째 트랙인 로 러브멤을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곡이 좀 색깔을 나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또 네가 보여, 오 베이비 또 네가 있어, 오 내 옆에 아~! 굳자, 굳자! 네, 일단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모두모두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또 1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저희 챙겨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뮤직비디오. 네, 뮤직비디오가 저희 새해 소망인 것 같아요. 제가 데뷔하고 나서 아직까지 뮤직비디오는 그 일을 못해봤기 때문에 후보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후보도 감사하는데요. 한번 1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선생님 소망이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후보도 감사하는데요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난 너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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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 하면 뒤에 앵콜곡을 하잖아요. 네. 좋아, 좋아. 조화로 가. 네. 네, 포미닛 7월로 자주만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이 해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까지 우리는 포미닛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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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te you. Hey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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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need you. Hey. No. No. I hate you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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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